이리와의 음색,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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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운을 쇠리리와의 음색, 빨리, 띠리와의 음색, 윈이 형처럼 아 이거 두 번째꺼다 오늘 팬분들과 즐기는 산업시간이었습니다 ㅠㅠ 하드쇼 아니 아직 그거 덜졌어 여러분 사이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립스틱으로 저의 입술을 바르고 마이니즈 모델을 하기로 했는데 보이나? 잠시만요 여러분 1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유 1위다 우 아, 이거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앤이 형의 수행됐어 아니, 예상을 했어 눈이 빠져? 아니, 역사를 잡아야 하잖아 우리가 잡으니까 바로 덥다 뭔 소리야? 자꾸 5,6,7,8 라라라라라 니꼬미 버리 니꼬미 버리 보고 가세요 여러분 네? 보고 가세요? 아 잠깐만 장관 어디예요? 지민이는 클러치가 명치까지 파였냐? 지민이 거의 아 지민이 아 지민이 아 지민이 동시안이 여기 위에 좀 시클금 좀 걸어주시겠어요? 오 괜찮은데? 야 야 뭐 제가 좀 볼게요 복근공개 편집이 버리지 말고 복근공개 할게요 황대하시면 어떡해요 복근공개 할게요 복근공개 복근공개입니다 발이 터지는거 왜 찍으세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리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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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이 지금 잠깐 파란색이 보였는데 오늘 속 파란색이에요? 아 이거 편의점 사는 사람 편의점 사는 사람 편의점 사는 사람 편의점 사는 사람 도와주기로 하는데 저희는 시원하네요 롤와이드 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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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게임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여러분들 어떤걸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탄이 이쁘면 됐죠 뭐 지금 힙합 빠지 오랜만에 아나미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밥 먹었어? 반다익스프레스 먹었어요 잘했어요 잘 봐라 잘 봐라 야 딱 적당하게 섹시한 정도 못하잖아 형이 그렇게 하니까 정의를 직접 못하잖아 요즘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배살이 환상적이시더라구요 이게 다 키로 가고 한번 만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다 키로 가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있네요 야 야 대단한 김남준 거 야 대단한 김남준 거 야 아 최고야 이거 너무 야하다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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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흘렸습니다. 연습 많이 했을텐데요. 실수로 된거에요.